유튜브에서 잘 어울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뭐 까요? 이거? 이거는 밀그럼틀 밀그럼틀 같아 밀그럼틀 아닌 것 같은데 밀그럼틀 아닌 것 같은데 질환 그리고 밀그럼틀 사진으로서 메테 와 좋다 그렇게 좋아? 엄마들 누워볼게 왜elson아 편해 이게 그 후다 목표물을 정하고 달려가 대상을 쓰러뜨리기 상대를 제압할 앞발의 힘도 키운다 어미는 아낌없이 자신에게 아낌없이 키운다 타이 좋아서 타이 좋아서 타이 우유줘 타이 아는 척하는거 아니야? 혜리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혜리야 다 가가지고 혜리야,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올래? 아니면 아줌마 따라올래? 그러면. 뭐라고 갈 거야? 안돼요! 왜? 엄마 알아. 엄마랑 아는 사이야. 안돼요! 엄마랑 아는 사이라니까? 엄마가 혜리 깎아가지고 오래. 가자, 엄마랑. 아줌마랑 가자. 아저씨랑 가자. 안돼! 안돼? 엄마, 아빠랑 아는 사인데? 안돼! 그러면 아줌마, 아저씨 섭섭하겠다. 섭섭하지 않을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와서는 개문이가 나타나지. 엄마, 아빠는 꼭 붙이고 옆에 나쁜 사람 가면 안 돼. 엄마, 아빠는 꼭 손잡고 옆에 붙이고 가야 돼. 아 그래? 엄마, 아빠 아는 사람도 안 돼? 어. 안 되는 거야? 어, 엄마, 아줌마랑 아저씨는 모든 사람이 와서 혼내줘. 그러면 나쁜 사람은 개문이야. 엄마, 아줌마랑 아저씨는 하지 말라고 했대. 아, 그래? 누가 알려줬었어? 어, 나 선생님. 선생님이? 응. 엄마, 하니가 하니는 아저씨야. 어, 알았어. 깎아 먹을래? 깎아 먹으러 갈래? 그다다다다. 안돼요! throughout it. wont to forget it. 잘생겼어 혜진이의 해비거든요 느낌이 어때? 바다처럼 뽕싱뽕싱하고 시원해 바다처럼? 안 이쁜은 장애에요 이쁘신데요? 이쁜은 장애비에요 안 이쁜은 장애인이에요 비계 써보신 애가 어떠세요? 비계 써보시니까 매워요 드셔보셨어요? 비계 맵다고요? 먹어봐 별이 다섯이야 별이 다섯개 저리 다섯개 봐봐 예쁘다 진짜 편하다 그치? 응 진짜 편하다 엄마가 엄마 옆에 가도 돼? 응 엄마 옆에 가도 돼? 어 그럼 좋아 가보자 귀여워 이눔 이눔 대신 이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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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참 17